오, 자차다. 얼마로 됐어요, 저 차를 타신지는? 2년, 3년 된 거 같아요. 운전 자주 해요? 가까운 데를 많이 다니기는 해요, 자주. 옆머리 볼륨을 엄청 신경 쓰셔야 돼요. 네, 이렇게 싹. 포인트가? 네, 포인트가 싹 되면 묶어도 싹 예뻐지고. 나의 여인. 언니. 그럼 언니를 많이 만나시는구나. 언니. 네.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저분은 이제 언니는 아니고요. 제 친구인데. 아, 서로 언니 언니예요, 이게? 네. 서로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아, 저기 언니들! 이러다가 이제 언니 언니라고 부르는 게 저희끼리 그런 게 생겼어요. 어디예요? 제가 지금 여기가. 네. 마포 쪽인데요. 마포? 네. 지금 차 안 막혀? 물론 47분, 50분 도착 정도로 나오는데. 꼭 짜고 있어요. 네. 네, 네. 아, 플레이리스트가 또. 저 노래 진짜 잘 쓴 것 같아. 진짜. 진짜 좋아요. 조남진의 노래도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좋아. 아주 잘ыв Angel 우리중. 이거같 sociology 35만 원 dost. 참ериレ void products. 물어봅시다. 혼자 있으면 춤추게, 춤추게 일단 돼요. 춤추고 노래 부르고 다 하게되더라구요. 둘이 하나 뽀이대. 우리점이 대체. 우리 more청. 우리 sum. 트로트도 들으시나요? 우리가 월청에서 나와아. 우리 cos. 호래. 나아. 와, 하늘 대박.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하늘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있는데. 고맙다.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에 특히. 고마워. 애가 됐어. 영탁에서 나한테 넘어올 줄은 몰라. 갑자기 형이 왜 거기서 나와.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좋다. 날씨에 너무 딱 어울렸어요. 아, 플레이리스트 이제 끝나나요? 아니, 조남진의 노래가 절대 안 나왔었어요. 안 나왔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 집에 찾아봤네. 야, 대박. 나야, 나. 야, 열어봐. 이 친구는 저의 17년 지기 친구 중에 한 명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의 17년 지기 짱 찐친 추석이라고 합니다. 모든 걸 다 알겠네, 서로. 저 뒤에 앉아. 방청객. 17년 지기 친구들이 다섯 명이 있어요. 다 학창 시절 중학교 친구들이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딱 튼튼한, 든든한 친구가 있으면. 네, 정말 너무 소중한 친구들이죠. 가족만큼 알고 있는 친구들이죠. 친구들이에요. 야, 난리 난리네, 지금. 잠깐. 여기를. 지금 떡케이크 사장님입니다. 공방에 제가 가끔씩 자주 놀러 가요. 공방 갖고 싶다 했는데. 친구들이랑 모여서 아지트처럼 쓰기도 하고. 그냥 난리 난리네, 지금. 지금 오늘 너무 깨끗한 거. 설거지 난리네요, 우리. 설거지가 너무 난리예요, 지금. 근데. 야, 있잖아. 나 앞치마 좀 줘봐. 아, 맞다. 어, 일하셨어요? 네, 저 일 좀 해야겠어요. 아니, 네가 이걸 빨리 좀 해야지. 아니, 그러면 리본을. 제가 놀 수 있어요. 아, 오. 확실하네. 그러면 소원. 그것도 아주 싹 바로 온 거지. 야, 나. 일한다, 나. 다 예뻐, 다 예뻐. 앞치마도 예뻐. 어이구야. 야, 좀 심각해. 진짜로 너 진짜 리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이거 다섯 번. 반복이야. 아니, 진짜로 이거 좀 심각한데? 야, 근데 이거. 뭐 이런 설거지는 내가 처음 봐가지고. 아니, 이게. 아니, 이만큼 많은 설거지 막 이게 아니라. 그런 부피, 뭔가. 뭐, 어떻게. 그런 집기들.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약간 느낌으로 하는 거야. 설거지를. 야, 야, 야. 이런 설거지를 처음 봤어요. 야, 야, 야. 가끔씩 이렇게 꽹과리 소리도 막 이렇게. 아, 지금. 아, 좋은 생각 있어. 너 일단 저기를 좀 정리하고. 원래 내가 이거를. 오실 때까지 기다린 거다. 이거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설거지가 진짜 많더라고요. 약간 목욕하고 나온 것 같아. 네. 네. 나의 이 고생을. 같이 나눠줘서. 야, 너 우리 집에 오면 맨날. 네가 초록 다 하고 하잖아. 아니. 서로 각자 집에선 자기도 안 하고. 너는 분리수가 어딘지 내가 다 알지. 어? 그동안 너희가 나에게. 해주는 거에 비하면. 언니. 정말 이거는. 원래 이제 5월에 너무. 바빴다고 해서. 어버이날 때문에. 아, 떡 케이크. 네, 그래서 쉴 때 내가 한번 도와줄게. 저도 쉬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다가. 간 김에 도와줬어요. 야, 진짜. 끝, 끝, 끝. 야, 진짜. 야, 진짜. 여기다 나와. 언니. 일단. 언니도 웃는. 일단. 언니도 웃는. 언니도 웃는. 남맥주. 대리기사님 번호. 너무 감사해요, 진짜. 빨리. 아, 어떡해. 어떡해요. 고맙습니다. 나 진짜. 야, 자고 가야겠다. 아니, 유나 씨. 이렇게 맥주 마시는 장면 거의 처음 아니에요? 예능에서? 뭐 예전에 민박집에서. 아, 있었구나. 있었구나. 이렇게 정말 리얼리. 아니, 저 약간 눈이 떠졌어요, 지금. 아, 저도요, 지금. 진짜 눈이 빵 떠졌어. 나 진짜 눈빵. 눈빵. 왜 이렇게 시원해? 아니, 갑자기 너무 흥흥해 보이는데. 아, 진짜 맛있었어요. 왜 맥주가 주는 거 청량만이 있잖아요. 시원. 아, 이거 막. 아, 저거 봐. 뭐, 이렇게 좀 집어먹을 거 없니? 원래 술을 좀 즐기는 편이세요? 원래 술을 좀 즐기는 편이세요? 어, 왜.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 오징어. 오징어. 아니, 근데 이거 이대로 먹어도 되겠어요? 진짜 뭔 고생이냐, 너는. 아, 이렇게 여기 해 떠있을 때 오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지금 거의. 왜 지금 깜깜해야 하는데 밝은지 모르겠어요. 낯술이에요, 지금? 이거는 보리차예요. 보리차인데 살짝 탄산이 있는 거예요. 조금 따라마실 거에요. 아,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저게. 내려오겠습니다.